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작품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가 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에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정갤러리에서는 사랑과 세상을 잇는 소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작가 3인의 아름다운 비행전이 지난 2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주식회사 CU 경기 에이블센터 소속 김기정, 정도훈, 한부열 작가의 작품 중 소통과 만남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정갤러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작품들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작품들을 보시면 일반인들과 크게 다른 작품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인 분들의 작품들을 보시면서 과연 이 발달장애야들을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의회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 세계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 공유가 작품 활동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